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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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낼게요! 스탈리아 언론에 실렸거든요 스탈리아 처음 봤을 때보다 점점 더 성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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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방송에 담아온 자기 InEye extrêmement 이iyeحم이고 칼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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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 엿인데? 맛있다고? 엿이라고 아 엿이라고 근데 엿같은데라고 표현하면 안되다 그냥 향이 진짜 나 아무것도 아 이 검정색 부분이 맛없는거네 뭔가 이상해 노란색 부분 맛있어요 I'm going to speak about how migration is governed 마지막 groceries 아 그러고 대충 맛이 나는데 대충 맛이 난다고 어 이거 이게 왜 여러부 어 이거 비주얼이 감초네 지락실에서 봤어 이거 감초야 감초 다른 거야? 오 뭐야? 이것도 가면 좋은가? 왜 구매한거야? 도착하시나요? 왜? 네. 아니... 개 받았는데요? 맛있다면서요? 먹는 거 뚝 떨어지죠? 개 짜고 개피 맛도 나고 갑자기 사고 싶지 않아요? 너무 나고 싶었는데 진짜 맛있지? 박설탕 전 괜찮아요 임치가 빠르시네요 이게 이름이 뭐예요? 어 이거 간표죠? 간표 아 맛있는데? 아니 제줄빼 그냥 저도 한 두시만 네? 아 나 무서워 나한테 한 입만요? 싫어 너무 맛이 없어요 아... 뱉고 싶다 수현이 1 닭소미께 셀럽이다 아하하 닭소미께 아하하 수현이 유끼야 이럴뷔 아 보충 먹고 왔으니까 어디 사니 맛있어요! 사탕 주세요! 맛있어요! 아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맛있죠? 아 이거 뭐야! 짠짠짠짠! 맥주! 오우! 코음하우스 기사 나온 얘기를 해드려 2달이 나왔어요? 이탈리아 언론에 실렸거든요 김민재의 훈련장 갔다가 잘한다? 아니 이런 거를 우리 알려줘야지 아 예예 우리 거긴 한데 몇 개 나갈텐데 김민재는 안 나온거야 김민재는 안 나온거야 김민재는 사인마가 사인마가 돼 뭐래? 민물에서 사는 연어와 비슷한 송어 같은 거 생선에 당근 생선에 당근 오줌 없이도 빨리 먹어 오줌 없이도 빨리 먹어 오줌 없이도 빨리 먹어 오줌 없이도 빨리 먹어 그렇다고 뭔가 다양할 수 있는 기회가 단일하게 된다 이제 그 사람들은 되게 뭔가 장자들아 오줌 뭐지? 아니 뭔지 궁금해서 부엇빵 냄새 오 부엇빵 냄새인데? 흘린 듯이 갔어 오줌 오줌 행운의 70 오줌 오타니 수련법을 많이 했거든 오타니 수련법? 노az 얘이 뭔데? 쓰레기를 죽고 다니는 거야 그건 남의 crispy 운을 죽는 걸로 가까이 가자 감사합니다 이곳은 매장에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을 구입하니? 이곳은 인테리어. 하나씩씩. 하나씩씩. 그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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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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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의 독일에 자부심을 넣어줬어요. 그죠? 아 예쁘다. 아 명언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국어로 대화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한국말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 경험을 조금이라도 동의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동의는 조금 다릅니다. 디비전으로 나누기도 하고 디파트먼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룹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소닭이나 박사 가족이랑 테크니션들이 그 그룹 밑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이고 서그만 30명 많으면 100명 넘어가는 정도를 월클로우도 굉장히 높고 맨날 시험 보고 숙제도 많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내용을 배우고 많이 트레이닝이 돼서 졸업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를 생각하시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얘랑 얘랑 어서 그런icano. 이거 하면은 여러 개 더 엔터를 하면 더 엔터를 할 수 있다라. 그래서 여행이 없어진 것 같아요. 스스로들은 저한테 엔터를 하고 눈치바다 그때 저는 조금씩 없었을 것 같다는 것을 아저씨가 권한거다 이리와 마사지 전통시간까지 이거 뭐지? 어? 되게 크라이오폰트예요 이게 뭔래? 그 정도 낮추는 냉각관 그 저 냉각관에 싸는 거고 88학번에 김동영 선배님 박수 그나 세 Writing 사라duc 신기술입니다.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에요. 신기술이 된다면 더 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 부총장 김종규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지금 독일에 와서 연구하고 있고요. Q. S 반이다. Q. CES랑 같이 독재고란다. 맞아. CES 영상 만든 거를 CESOT 전체를 불러가지고 독재가 있는 걸로.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뭐 한 70만 원 먹었으니까 다 보러 가게도 인정했지. 이렇게 에어패 맥스에서 타고 자세히 그래가지고 영어로 보러 갈라. 딱 밥먹는거 십ê.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다시 돌아가고 한 번 다시 전달했지만 그렇게 다 먹었을 때 다 먹었을 때 이제 시작한 사람이 없는데 나는 이 영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나한테 다시 한 번 외국에서 한 번 외국에서 다시 한 번 외국에서 영상이야? 어 ㅋㅋㅋㅋ 아무도 안 보이는데 내가 봤을때 하늘이 보여 그니까 하늘이 좀 하늘이 오겠지? 우와 저 밑에 있다 아 내려갔는데 크다 뭔가? 소 같지 않아요? 저 소가 무슨 줄 알았어요 오 우와 뭐야 먹고 싶은데 오 이것도 기념품이야 생겨 브로스트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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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는 냄새 이렇게 맛있어 어떻게 맛있는 냄새가 아니야? 우와 우와 어디? 우와 우와 맛있어 맛있어 땅 noble 맛있어 tan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사회관경은 인위 속으로 만들면 절대 사회관경을 따라가지고. 너무 귀엽다. 아니 저 애기 여자애야 너무 귀엽네. 버스 블럭크 가라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가요 네 짐 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림 성적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가자 가자 도참기 어니 고lu 고춧가루 콜라 초콜라 옥수 Economic 아멘